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치킨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치킨업계 3위인 BHC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에게 본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설명을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재판에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인 진정호 씨가 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진 씨는 2018년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신선육이 아니라 꽝꽝원 냉동육을 준다. 시중보다 해바라기 시율을 비싸게 판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본부가 반응이 없자 2019년 4월에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진 씨가 공정위에 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 일방적 계약해서 통보를 했고 갑자기 모든 물류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보면 보복해진 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진 씨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본부는 겨우 물류를 다시 공급하긴 했는데요. 본부는 반성하기는커녕 진 씨와 같은 문제제기를 한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진 씨에게도 2020년 10월에 두 번째 계약해지 통보를 또 합니다. 이때도 이제 법원까지 가서야 진 씨가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 씨가 부당하게 가게를 닫아야 했던 기간은 총 273일에 이릅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금 날아간 돈이 얼마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이때가 또 코로나로 한창 치킨 배달이 좀 잘 될 때였는데 손 놓고 있어야 했던 마음이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 동부지법은 bhc 가맹본부가 1억 1천만 원을 배송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 금액은 법원이 진 씨의 피해라고 인정한 8255만 원보다 3천만 원가량 더 많은 겁니다. 이제 본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더 배상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진 씨 측은 정상적으로 이랬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치고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 몇 배 이렇게 하던데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인정된 셈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본사 갑질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17년 10월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했는데요. 허위 과장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 개정 6년이 되도록 한 건도 적용된 판결이 안 나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 1.3배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갑질 예방을 위해 한 발 진전한 판결인 건 맞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당장 생계하고 끊기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서민 입장에서는 몇 주 수위만 끊겨도 사실 진짜 막막하고 또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진 씨는 이제 수천만 원의 빚을 져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우울증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bhc 본부는 계약해지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했고 10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본사는 하나도 이기지 못했고 공정위에서도 본사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뒷맛이 그렇다고 깔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본사가 재판이나 공정위에서 질 걸 알고도 이제 소송을 했다. 계약해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두 달 유예기간 계약해지를 해서 두 달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가맹정협의회를 없애는 것 아니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본사가 원하는 걸 이뤘다라고 해서 과연 1.3배의 증발적 손해배상을 한 것도 다행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본사 갑질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